1. 다음 중 식물의 표찰 표기법에서 표찰의 표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번식법 2. 플로럴 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다양한 형태의 꽃꽂이를 만들기는 어렵다. 3. 화이온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토지 생산성이 낮다. 4.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수분 5. 동양식 꽃꽂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꽃을 꽂을 수 있도록 철제의 바늘이 박혀있는 꽃장식 도구는? 2. 침봉 6. 카네이션 학명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기울어진 글자를 잘 보고 찾으세요. 문제가 원래 이래요. 보기에 알파벳은 모두 같습니다. 3. 다이엔터스 캐리오플루스 L 7. 전기공사시 고정용으로 사용되며 철사로 고정할 때보다 손쉽고 다양한 색상을 디자인해 응용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는 화이장식의 고정재료는? 3. 케이블타이 8. 잎이 소형화한 것으로 광합성 능력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없으며 일반적으로 어린 화화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4. 포역 9. 잎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여러 개의 잇몸이 깃털 모양으로 배열된 잎을 장상복엽이라 한다. 10. 화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미적인 요인과 향기, 정서 등의 가치기준을 중요시한다. 11. 덩이줄기를 가지는 식물이 아닌 것은? 4. 데카 12. 라인플라워로만 짝지워진 것은? 3. 글라디올러스 용담 13. 식물 뿌리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광합성을 한다 14. 생화와 비교할 때 인조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색채가 아름답고 신선감과 생동감이 있다. 15. 아이리스는 구근의 유형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2. 뿌리줄기 16. 대자연의 식물 형태에서 비롯된 동양꽃꽃의 화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단구형 17. 분화료 관수 방법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3. 겨울철 관수 시 수돗물을 틀어서 즉시 관수한다. 18. 조형 형태의 배치법에 있어서 교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꽃이나 식물을 꽂는 지점이 겹치지 않게 그룹으로 꽂아준다. 19. 화해장식의 표현기법 중 시퀀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꽃은 베이스에 가까울수록 작은 꽃을 꽂는다. 20. 절화를 재절단할 때 물속 자르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2. 도관에 기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1. 배양토와 그 특징의 연결로 틀린 것은? 1. 부엽 보수성 보비력이 좋으며 재배 도중에 구조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22. 절화의 수확 후 실시하는 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올림 처리 후 줄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절화 보관 장소의 온도를 30도씨 수준으로 올린다. 23. 식물의 분질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광의 파장 범위는? 1. 400에서 450나노미터 24. 감상하는 사람의 시선을 특정한 곳으로 끌기 위하여 초점지역에 틀을 만들어 소재를 꽂는 기법은? 4. 크레이밍 25. 절화를 잘 보존하기 위한 환경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수질은 pH 8.0 정도의 약알칼리성 용액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다. 26. 코사지나 부케를 만들 때 식물 종류별 철사감기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거베라 트위스팅법 27. 절화와 절협 등을 길게 엮은 장식물로 고대 이집트와 로마시대부터 행사해서 경축의 용도로 벽이나 천장에 들이오거나 기둥에 둘레를 감는 목적으로 사용된 장식물은? 2. 갈란드 28. 꽃받침이나 시방 또는 줄기의 철사를 직각으로 꽂고 꽃이 크고 더 무거운 경우에는 철사를 플러스자 모양이 되게 두 개의 철사로 한 번 더 처리하여 한층 안정감을 주는 기법은? 4. 피어스법 29. 일반적인 꽃다발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장미줄기를 철사로 대체할 때는 일반적으로 후크법을 이용한다. 30. 신부 부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꽃이나 잎을 많이 사용하여 무게감을 주어 안정되게 제작한다. 31. 실내 공간에서 이용되는 분화장식물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킬립이나 히아신스는 온도가 높고 햇빛을 많이 받아야 줄기가 구부러지지 않는다. 32. 꽃다발 완성 후 마무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물 공급을 중단한다. 33. 테러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정원이나 풍경 형식의 구성에만 적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34. 구성 형식에 따른 꽃꽂이에서 형선적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소재의 형태와 선이 돋보이는 비대칭 구성이다. 35. 조형 형태 중에서 장식적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4. 자연의 생태적 특성과 관계없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한다. 36. 절화의 에틸랜 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적외선에 의한 오존의 산화 37. 식사 초대를 위한 유럽 스타일의 테이블 장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디너 테이블은 주가 되는 소재의 꽃을 여러 종류로 정하여 대범하게 꽂아 나가며 꽃향기가 강한 것을 사용한다. 38. 한국의 절화 장식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화려하면서 세련되고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한 장식 39. 서양 꽃꽂이에서 직선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채꼬령 40. 평행 배열로 된 꽃꽂이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여러 개의 초점으로부터 나온 줄기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뻗어있는 배열이다. 41. 절화의 품질 평가를 할 때 품질이 좋은 절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 개화가 덜 된 봉오리 상태일 것 42. 동양식 꽃꽂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기본 형태는 4개의 주지를 골격으로 구성한다. 43. 주황색의 나리를 주소재로 하여 꽃다발을 제작하고 꽃을 보다 강하고 뚜렷하게 보이고자 할 때 포장지의 색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파랑 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디자인 요소는 무엇인가? 3. 질감 45. 화해장식을 자연과 조형 위에 성립되는 시공간 예술이라 할 때 화해장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4가지 속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종교성 46. 흡수성이 강하여 건조 과정 중에 변형을 최소화시키고 빠른 탈수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건조제는? 2. 실리카겔 47. 다음 중 강조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강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의 결합보다는 색상을 강조한다. 48. 디자인에서 선 요소 중 수평선이 주는 감정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3. 평화롭고 휴식과 안정의 느낌 49. 화해의 건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밀봉 건조법 50. 다음 색의 혼합 결과 명청색은? 1. 흰색 플러스 순색 51. 같은 명도에서 시각에 의한 명도의 비율로 조화 면적비가 적당한 것은? 1. 노랑보라 1 3 52. 조형에서 비대칭 그룹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 주그룹의 중심축은 기하학상 중심축과 일치하도록 한다. 53. 화해 장식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실행하는 것은? 1. 장식 공간의 용도와 목적 파악 54. 형태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자연적 형태는 사실적이며 동적이다. 55. 건조 소재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건조나 가공 후에 변형이 있을수록 좋다. 56. 영국의 예술가 윌리엄 모가스에 의해 창시되었다고 보는 화형은? 3. 에스커브형 57. 한두꽃꽃의 기원설과 관계가 먼 것은? 4. 개인의 취미 58. 꽃꽃의 형태적인 구성과 소재는 고식적인 3종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반화형 3종 형식으로 변화한 시대는? 4. 고려시대 59. 화해교의 자연건조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다. 60. 화해 장식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언어적 기능 3. 언어적 기능 2. 규정